안녕하십니까 지가 입니다 유튜브 윤재 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웬만하면과 웬만하면을 좀 알려 달라고 웬만하면은 이거죠 웬만하면은 이겁니다 이거는 외우는 공식 딱 하나 있어요 이것만 외우십시오 웬지만 빼고 모든건 다 이걸로 씁니다 웬만해선 웬만해선 할 때도 이걸 씁니다 웬지만 웬지 빼고 웬자 들어가는건 다 이걸 씁니다 웬지만 외우세요 웬지만 웬지는 뭐죠 왜 인 지 오늘은 웬지 누구에게 전화가 올 것만 같군요 할때는 웬지 왜인지 왜인지 이때만 웬지 쓰는거고 나머지는 다 이겁니다 아셨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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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